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 승의의 천하무적 정청래 민주당의 좀 목소리가 높고 또 친이재명계의 아주 중요한 아마 지금 정청래 의원이 최고의 의원일까 정청래 의원이 아마 마포에 출마했을 겁니다.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인물인 거죠. 민주당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부정선거를 획채가 안 했겠습니까. 뻔하죠. 양정철이나 이건영이나 다 마찬가지야 윤호중이나 송영길이나 다 안 알겠습니까. 당뇨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천하무적. 이재명이 천하무적이 될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죽겠죠. 아무 말 대잔치지만 이재명이 천하무적이다. 김대중은 사형선고들 받아도 살아남았다. 인고의 세월. 김대중 씨하고 여러분 이재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따지게 되면 잡법이잖아요. 잡법 만일에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든 간에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때 사형선고까지 받고 박정희 때 동경에 수장당할 뿐까지 했지 않냐. 고난과 순환 없이 크는 지도자는 없다.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그럼 대한민국이 죽는 거겠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감방을 가면 대한민국은 살아남겠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이재명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정치를 하면 다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경직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몰고 가더라도 시민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정의와 반듯함과 올바름과 공정함과 그리고 훌륭함과 아름다움과 사실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김대중은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고 지금 이재명은 대의명분이 아니고 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고 봅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로 우뚝 서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극복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천하무적이 돼 있을 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백행동 개발비리 의혹 의례 신도시 의혹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상남FC 후원단에 관련된 후원금 모금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집단 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경기도 지사선거 때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밝혀지지 않았느냐. 대법원에서 로비가 아주 무죄로 밝혀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어떤 간에 천하무적 이재명이 될지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